오늘은 퇴행성 뇌졸중 치료에 다각적으로 검증된 단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오삼 중 하나로 뿌리가 붉어서 불리게 되었고, 한약제로 빠짐없이 쓰일 정도로 약효가 우수합니다. 특히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하고, 산화와 어혈정체를 다스려 천연혈관의 춘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풍과 뇌혈전형성 억제, 항섬유증, 과민성 비염환자 모두에게 임상적 치료 효과가 있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뇌졸중과 뇌경색과 치매, 파킨슨병을 치료할 때 적용됩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에서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양리학적 분석을 하였는데, 52종의 활성 물질이 확인되어 뇌허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파아제 활성을 저해시켰으며, 뇌경색 부위의 치민을 감소시키고 대뇌방구에서 뇌출혈 크기가 유의성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삼 투여는 출혈 주변 조직에서 염증 억제와 뇌조직 출혈에 대해 항염증과 아포토시스, 신생혈관형성 효과가 있어 뇌졸중 치료제로 유의한 효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단삼에 황기를 배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상승하였는데, 참고로 황기는 뇌졸중에서 뇌경색을 경감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과 뇌경색에는 단삼과 황기 각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다려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인간에서는 담삼을 꾸준히 먹고부터 반신마비와 감각장애, 언어장애 및 발음의식장애, 두통어지럼증 등의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뇌졸중은 음주와 흡연과 관련성이 높고 국내에서 뇌졸중 병력이 많은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에서 단삼 투여로 인해 개선된 효과를 보였으며, 건망증과 치매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과 치매에는 단삼과 석창포 대추 각 5g씩 배합해서 산재로 만든 후 하루 3회씩 식전에 음용하시면 됩니다. 단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꽃을 말려서 차나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단삼과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서 단삼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단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담궈 6-7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사용하시면, 강정제와 보혈제 두통, 불면증 마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단삼은 체질에 따라 소화불량과 감각마비, 호흡곤란 위장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항응고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에 우려가 있으니 따로 음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심마겸이 있는 환자와 심근질환자는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